네, 이번 곡은 먼저 1절 콘서트라는 노래입니다. 하나, 둘, 셋 잊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바꾸는 느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를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인 거나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그게 소리 들려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데 아찔하게 맞지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방금 볶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눈 잊지마 많이 연습한 부부들 너 때문에 들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인 거나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그게 소리 들려 이 공연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인스타 기회 보내주세요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기대해줘 마지막 곡 우리 중에서도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인 거나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길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진 모르지만 앵코리아 그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콘서트라는 노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